제조 개스 안드 캐릭이 지금 도발하죠 전체창으로 제왕아 놀자 이렇게요 두번 지금 혼자 왔다가 크게 재미를 못보고 지금 제왕이라서 갔기 때문에 지금 투힐어 파티 자신있다 뭐 이거죠 좀 와라 붙어보자 이제 이건데 자 오면 이제는 다시 또 혼자 오기는 좀 어 반복이죠 크게 뭐 좀 어렵구요 자 영창으로는 지금 대화죠 가면은 나오지도 못하면서 라고 하는데 데이파티를 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주들도 도발을 먼저 하는데 쫄았다고 지금 막 조롱하죠 자 유치한 표현이죠 쫄았다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게 또 듣는 입장에서는 유치한게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고급스러운 언어로 뭐 이렇게 사용해서 상징적인 언어까지 써가면서 그 점잖게 하는 거는 상당히 이해를 못할 때도 많죠 지금 놀릴 때 이렇게 좀 약간 유치한 식으로 하면 이게 좀 오히려 좀 잘 통하죠 실험하며 아 이렇게